베리에게서 고기의 엄마랑 고기의 엄마랑 엄마랑 미쳤잖아 자기 나 정신대로 해야 될까? 네! 얼굴은 저 하늘에 갇혀진 곳 안에서 살던 제가 그때로 자기 만나게 됐죠 저렴하게 생각해서 왜 나는 좋아 항상 저의 자리를 찾아 했었죠 고기의 엄마랑 고기의 엄마랑 고기의 엄마랑 아름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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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국을 모두 둘 다 함께 사랑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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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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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사랑의 우리 우리 좀 신나신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겠는데요 우리 둘이서 너무 참 잘 어울려요 오 왜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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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부터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시작합니다.